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은 작업물을 제작할 텐데요 3번 문제에서는 120에 80mm 크기의 도큐멘트에서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파일 저장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이 당연히 되어야겠죠 작업 방법과 문자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작업 방법에서는요 막대사탕 모양 보고 계시죠 이 막대사탕 모양을 제작을 한 다음에 패턴으로 등록을 하고요 여기 티셔츠 형태에 적용을 한 게 보일 겁니다 네 자 패턴 적용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점선을 적용을 할 텐데요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규칙적인 점선 태그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셔츠의 팔 부분에는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점선 두 가지로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과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때요 박쥐 형태가 되겠죠 자 태그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4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간격이 일정하죠 그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룹으로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볼투명 대안 설정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박쥐 오브젝트는 그룹뿐만 아니라 변형해서 배치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 티셔츠 중앙에 보시면 크기와 회전을 달리해서 배치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두 가지로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 효과는 각각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자 파일에 New를 클릭합니다 단위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width는 120, height는 80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color mode는요 CMYK로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새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자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현재 도큐멘트의 위쪽 그리고 왼쪽에 눈금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여러분이 안내선 가이드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의 교차 지점 또는 가이드 상하에 배치할 오브젝트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자를 대고요 이 현재 작업하는 창과 같은 안내선을 그어서 배치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 안에 GTQ 폴더입니다 지금 여러분 1번부터 프리를 하셨다면 GTQ 폴더는 여러분이 생성해 놓고 여기에 저장하고 계시죠 자 시험장과 같은 환경으로 그 경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겠죠 그죠? 이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을 했을 때 감독 PC에 제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전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낭패가 없겠죠? 그죠? 자 3번 문제는요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순서대로 문제 번호 3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서 보는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항목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우선 박쥐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렌트 왼쪽 상단에 배치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원형을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띄워지죠 네 자 처음에는 9mm 그리고 화이트는 8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필 칼라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컬러 패널 여기에서도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 칼라, K100, 스트로 칼라는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9, 6 각각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원은요 선택하시고 얼라인 센터를 지정을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자 나머지 형태를 완료로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의 타원을 제외하고는요 한쪽을 완성하고 리플렉트 툴로 대칭형으로 완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스트로 칼라로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형태를요 자 클릭하고 자 드래그 한 후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핸들이 한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곡선형을 그리다가 직선형으로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이때 드래그해서 곡선형으로 완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된 패스 이후에는 이렇게 펜 옆에 별표가 뜹니다 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요런 표시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캡슬락을 눌러서 펜 옆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끔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린 이후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스왑 버튼 누르셔서 필 칼라랑 스트로 칼라를 서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날개 모양을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곡선형 그립니다 자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로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려지는 곡선의 궤적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드래그 하셔서 곡선형으로 그리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연결해서 그릴 때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그럴 땐 컨트롤 Z에서 언두 하시고요 이곳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십시오 그러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 줍니다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시가 나왔을 때 눌러줘야 돼요 펜 옆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르게 되면 이쪽 패스가 휘게 됩니다 자 한쪽 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음 곡선을 연결해서 그리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한 번 휘어집니다 왜? 이쪽 핸들이 벌써 지시하고 있는 선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이때는 이렇게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시켜 주십시오 이때 꺽쇠 모양 나오지 않고 이렇게 대충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있는 선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세요 자 클릭한 후에 다시 드래그 다시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자 떨어진 위치에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려주시고요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시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떠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날개 부분을 분할하기 위한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요 여러분 곡선형 패스로 펜툴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곡선형 홀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아크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 툴은요 선택 해제 하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 눌렀을 때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크 해서 진행하는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이쪽에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넉넉하게 바깥쪽에 넉넉하게 겹쳐질 수 있게끔 그려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디바이드 할 때 굳이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깔끔하게 그리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디바이드 할 때는 확실하게 선이 이렇게 통과를 해줘야지 면이 깔끔하게 분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 호와 그 다음에 날개 형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칼라 넣어서 면 선택 용이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그러니까 이 격리 모드로 갑니다 자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요 자 색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필 칼라 적용하고요 스트로 칼라는 넌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오브젝트만 따로 선택해서 이 중간 오브젝트는 Y20 K5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자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분은 두 개의 타운을 그려서 눈 형태를 먼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2를 선택하고요 자 큰 타운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모양에 맞춰서 네 조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 필 칼라는 흰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모양을 그려주기 위해서 타운 형태를 겹쳐서 그리고 서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운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칼라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모양이 나오게끔 타운 형태를 배치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두 개의 타운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눈의 형태가 완료가 되겠죠 네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서로 결합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패스파인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펜툴로 일일이 따는 것보다는요 기존의 오브젝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곽선이 훨씬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 눈동자 형태에 해당되는 타운을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칼라를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쥐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네 자 이제 반사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뒤집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에서 선택했습니다 네 컨트롤 A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쉽스 눌러서 대칭해서 제외할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중앙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로 안내선에 자 알트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입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틀로 그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요 두 개의 크기가 다른 타원을 배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엘립스트로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흰색을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겹쳐서 그려줍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선택 도구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 겹쳐져 있는 큰 타원 형이 빠지면서 아래쪽 겹치지 않은 부분이 남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뭐죠? 마이너스 프론트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지 오브젝트는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용이하게 자 컨트롤 A 하셔서요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하시면 한 곳만 클릭해도 선택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탕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탕 형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Y90을 설정하고요 11mm의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을 그렸고요 자 여러분 사탕 형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는 형태처럼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휘어진 상태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직선에 필터 이펙트를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랭스는 16 앵글은 90도를 입력해서 자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우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라인에서 두 군데 클릭해서 정중앙에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하면 자 선택된 선의 중앙이 있죠 중앙을 중심축으로 해서 얘가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원과 중앙을 얼라인으로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네 여기에 4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D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배치가 되겠죠 네 자 이 선만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눌러서 원을 클릭하시면 원만 선택해서 해제가 되겠죠 자 저장하고 이펙트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이펙트 바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한 것과 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자 변형을 좀 많이 해주는 이펙트는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트입니다 여기에서 트위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트위스트 자 이렇게 앵글 넣어주면 어때요? 이렇게 빙빙 돌려서 변형하는 게 보이시죠? 네 자 트위스트에 앵글을 30도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 이펙트가 이 GPU 프리뷰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도록 익스팬드 어페어런스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원과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도구로 빠르게 전환해서 쓰실 땐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 중앙 세로 중앙에 대한 설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 설정하겠습니다 디바이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디바이드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줄 오브젝트만 Shift 눌러서 이렇게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힐 칼라를 바꿔줍니다 M90, Y1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 이 중간 부분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네요 네 자 컨트롤 제트 하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정리가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선택해서 합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정상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하단에 그려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필카라를 지정해 주시고요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을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요 가운데 정렬을 만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대사탕 모양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7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Selection tool로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을 Shift를 누르면서 다중 선택해 주시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C, Y 각각 50을 입력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ESC를 누르거나 Document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셔츠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셔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 tool로 사각형을 먼저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자 Rectangle tool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width는 26, height는 40mm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안내선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을 먼저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이제 목 부분 티셔츠 넥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자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width는 13, height는 9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fill color는 none으로 해서 자 이 겹쳐지는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타운 형태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45% 유니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확대된 타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이 가운데 작은 타운과 사각형을 같이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패스 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작은 온의 형태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목둘레 부분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위쪽 모서리 있죠 바깥쪽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로 끌어내려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여러분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깨선 모양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상단 불필요한 오브젝트 선택하여서 딜리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C, Y, 50, 50을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필칼라 K10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스트로 칼라는 런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이제 이 암홀이라고 하죠 어깨 부분에 둥근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에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타온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상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한쪽을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뒤집어서 반사 대칭형으로 복사합니다 중앙에 Alt 눌러서 버티컬 카피해 주시면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타온 형태가 나오겠죠 자 색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어깨 암홀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펜툴로 어깨 모양도 만들 거예요 자 ESC 눌러서 일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펜툴로 소매 형태에 맞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목 부분과 동일한 색상으로 여기에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어깨 위쪽 왼쪽에 사선을 드래그해서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고요 자 점선 적용합니다 대시드 라인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처음 대시는 10을 설정하고요 입력한 후에 탭키 쳐서 입력란 다음으로 넘기십시오 갭은 2 대시 3 갭 2 설정해서 네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점선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왼쪽 팔 모양 샌드 투 백에서 뒤로 보내기를 해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로요 다시 컨트롤 Y 눌러서 여기 중간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칼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티셔츠의 양쪽 팔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티셔츠 중앙에 타운을 그리고 박쥐 모양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안내선 중앙에서부터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타운 형태를 그리고요 제시된 필 칼라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곳에 이제 박쥐 모양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지정된 박쥐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V로 하게 되면 여지껏 만든 어떤 오브젝트보다 맨 위쪽 맨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레인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35%로 축소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0도로 회전해서 타운 중앙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바운팅 박스 중간에 있는 점 위치가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에 중앙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대사탕 모양을 선택하고요 패턴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티셔츠 앞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사탕 모양 두 개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패턴 만들기 편집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패턴 옵션스의 네임을 지시된 패턴의 이름처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키보드에 ES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패턴은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스와치 패턴에 스와치에 보시면은요 하단에 최근에 등록된 패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티셔츠 형태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바이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티셔츠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요 자 여기에 이제 막대사탕 모양의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티셔츠 배경 색깔 검정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복사해서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합니다 복사해줬어요 그 다음에 복사한 자리에 붙여넣기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컨트롤 F입니다 페이스인 프론트입니다 복사한 오브젝트 앞쪽에 달라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 칼라 설정하시고요 스와치에서 여러분이 등록한 막대사탕이라는 패턴을 클릭해줍니다 물론 필 칼라 부분에 하셔야 됩니다 스트로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오브젝트 처음에 등록한 오브젝트랑 동일한 크기대로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패턴의 크기만 조정하겠습니다 이때 옵션에서는요 트랜스폰 오브젝트의 체크 해제 돼야 되고 트랜스폰 패턴스에만 체크가 돼야지 패턴의 크기만 축소가 가능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오브젝트와 패턴이 동시에 줄어들어야 된다 그럴 땐 두 개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예제에서는 패턴스에만 체크를 하고 3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서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외부 또는 선택 도구로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정상 모드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이제 태그 모양을 오른쪽 하단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모양의 오브젝트는 둥근 사각형과 타운을 결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 해제 하시고요 디폴트 칼라 클릭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넥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9, 화이트는 36,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에 배치를 할 거고요 엘립스 2를 선택합니다 자 상단에 클릭해서 15에 10mm를 각각 입력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진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하단도 조금 내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 온라인에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에 타운 형태를 하단에도 그대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트와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제하셔도 되고요 거리 일정하게 복제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알트 시프트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셔서 하단에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트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하셔도 되고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여기에 적용된 그라디언트는요 라디얼 그라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시고요 자 여기에 라디얼 그라디언트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방사형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둥그렇게 퍼지는 형태의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 색상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K0이면 CMIK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Y가 60이고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CMIK로 변환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CM309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는 넌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킬 칼라의 그라디언트 보시면요 완성 형태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좀 강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때는 왼쪽 컬러 스탑의 로케이션을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약 40%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 스탑의 위치 마우스 드래그 하셔도 되고 정확한 수치는 여기 로케이션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옵셋 패스 활용해 볼게요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퀵 액션스 프로퍼티스의 퀵 액션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마이너스 수치를 입력합니다 0.7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거리를 이동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스케일로 여러분 크기 조절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혹 스케일 툴 사용하시는데요 그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자 옵셋 패스 사용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필 칼라는 넌을 설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흰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 적용하시고요 대시드라인에 체크해서 점선을 적용하시는데 대시를 2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굳이 이 부분은 삭제를 하셔야죠 탭키 누르면서 삭제해 주시고 대시 2만 적용해도요 그 사이 공간 갭 부분도 동일한 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그려집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엘립스 툴로 태그 상단에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자 정원을 그려서요 이 부분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안내선에 마우스 포인터 배치해 주시고요 자 알트와 쉬프트 눌러주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리기 가능하시죠 네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구별되는 색상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할게요 선택 도구로 쉬프트 눌러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트 파인더의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레인지를 통해서 다시 뒤로 보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이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러분 회전해서 복사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제하는데 회전하면서 복제할 거예요 자 회전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상단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요 네 알트를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 각도에 따라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회전된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필 칼라는요 단일 색상을 넣을 거예요 단일 칼라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네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바뀌면 이 방법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적용된 오브젝트 회전해서 복사했는데요 색깔이 바로 안 바뀌면 이렇게 디폴트 칼라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와의 각각 50, 20을 입력하고 스트로그 넌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오페시티는 50%를 설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크기가 다른 3개의 정원을 활용해서 태그 상단에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6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정원을 겹쳐서 그려줍니다 안쪽에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그리고요 두 개의 정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도 겹쳐서 그려주십시오 자 두 개씩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 주시면 중앙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정렬 허리센터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게 되면 가로 상의 중앙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바깥쪽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합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샌드 투팩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 오브젝트는 필 칼라 흰색 스트로크 칼라는 넌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안쪽 오브젝트는 스트로크 칼라 넌 지정하시고요 필 칼라를 C, Y 각각 10, 3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셔서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45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자 이때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오브젝트 자체가 회전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배치를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펜툴로 태그의 줄 모양을 열린 패스로 그릴 겁니다 자 태그의 줄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펜툴로 스트로크 칼라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Y, K 각각 20에 70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 웨이트는 2포인트를 설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라는 것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지 않으면 열린 패스가 되는 겁니다 자 선을 끊어주지 않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요 여기 경계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곡선 형태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려지는 궤적이 이렇게 미리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곡선 그릴 때 이 부분 살피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곡선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드래그 했던 이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 다시 클릭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이렇게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마치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태그 줄을 이렇게 한 대 묶어주는 역할처럼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열린 패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저스 툴 가위로 잘라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선에 열린 패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태그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태그 위에 어때요? 박쥐 모형 오브젝트를 간격과 정렬을 조종해서 그룹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선택 도구로요 박쥐 오브젝트 그룹되어 있어요 이 자체도 그룹입니다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선택을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2를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30%를 지정하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태그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배치하실 때 이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 점이 이 안내선에 배치가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4개의 오브젝트가 간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복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진행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되면서 복사됩니다 자 Alt 먼저 누르시고요 아래로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세요 자 지금 이동한 방향 거리만큼 반복적으로 복제해주는 단축키가 뭡니까 여러분 컨트롤 네 D입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폰 어게인입니다 한 번은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일러스트가 알아채겠죠 네 아래쪽으로 이 거리만큼 이동돼서 복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으면 이때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반복적인 변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Shift 누르면서 4개의 박지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샌드 투 백이 아니고 샌드 백 워드가 되는 거죠 컨트롤 누르시고요 왼쪽 대가로를 여러 번 눌러서 자 반투명이 설정된 오브젝트 뒤쪽으로 배치가 되게끔 계속해서 눌러줍니다 네 자 너무 갔어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대가로 눌러서 이렇게 한 단계 앞으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해제해 주시면 이 태그 뒤쪽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뒤쪽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입 툴로 문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타입 툴 선택합니다 자 작업 중에 메모리가 좀 딸리게 되면 여러분 바로바로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타입 툴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완성형 텍스트가 보일 때 캐릭터 패널에서 제시된 문자 효과에 맞게 폰트 크기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클릭하시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A, R, I 입력하시면 A, R, I 입력하시면 A, R, I 폰트 체크해 주죠 자 A, R, Regular는 A, R만 클릭하시면 스타일의 Regular가 설정이 됩니다 자 크기는 12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색상은 C, M, 16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해줍니다 enjoy하고 느낌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합니다 글씨 일단 완료를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Night Party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설정 맞춰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왕에 입력된 텍스트를요 이렇게 컨트롤, Alt 눌러서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먼저 맞춰 놓을게요 선택하시고 라인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복사했으면 됐겠죠 네 자 그리고 복제된 글자에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폰트는 Arial 이곳은 Bold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속성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C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글씨 색상도 K100으로 설정을 해주신 후에 자 캡슬락 누르고요 대문자 고정이죠 Night Party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horizontal, align, left는 지금 맞춰준 상태죠 네 여기서 맞춰준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Rotate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0도 OK를 눌러주고요 상단 반투명한 태그가 회전된 값을 입력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위치 맞춰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글자는요 행간으로 조정이 된 게 아니라 문자 효과에서 따로따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확인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창에 맞추기가 되었을 때 자 전체적으로 한번 패널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정리하실 때는 작업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상단 옵션에서 리셋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패널이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과정 중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안내선에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설정해 주십시오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장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줍니다 세이브 에즈 자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저장했던 경로 있죠 데피시 문서 그리고 gtq 폴더 만들어서 확인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 자 파일 이름과 형식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미 이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다 덮어 씌우겠느냐 리플레이스에 대한 대화상자가 뜹니다 예 라고 눌러주시고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서 버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오케이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gtq 일러스트레이터 3번 문제에서는요 자 변형할 오브젝트 그리고 패턴에 적용할 오브젝트 두 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이 오브젝트가 적용될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고 회전하는 기능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기만 조정을 했지만 문제에 따라서 회전하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스틱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선에는요 불규칙한 점선 규칙적인 점선 이렇게 배치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서요 3번 문제 풀이 시간을 더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